아니 머리 그렇게 하고 지금 모자 쓴 거야? 응, 원래 모자 쓰려고 머리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아, 진짜.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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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렛츠고, 렛츠고. 그래, 이 매력이지 뭐. 어디 모자, 진행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키는 거 다 해. 아, 자, 하자, 시키는 거 하자. 시키는 거 다 해. 하나, 둘, 셋. 아, 씨. 아, 여기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야? 아, 아이씨! 현진이 형 또 만났네! 아, 진짜 이거 꿈이야, 뭐야? 아, 니나야. 네? 오랜만이야. 아, 지겨워, 지겨워. 야, 그거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처먹으면 어떡해, 이 씨. 그럼 설명을 해야지. 뭔지도 모르고 맨날 불러놓고 앉혀놓으면 내가 어쩔 게 아니야, 진짜. 아, 빨리 놔둬. 아, 이 형 진짜. 자, 오늘 저기 뭐야. 야, 인사해, 인사해, 니나야. 안녕하세요, 룰라의 채리나입니다. 네, 어. 기다가 아직 멘트 안 끝났어. 알았어, 알았어. 현진이 형을 피하고 피하고 피하다. 진짜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성대현씨가 무조건 같이 나와야 된다 해서 이분도 모시고 왔습니다. 야하! 야하! 성대현입니다. 현진이 형 도조 MC 성대현! 짱! 아니, 지금 우리께 터졌나봐. 그러니까. 어, 갑자기 사실 내가 보니까 난 진영이 형 이제 신하니까 나오라서 한번 나왔어. 그래서 우리 나왔잖아. 어, 어. 내가 계속 전화와. 왜 전화하나 봤더니 터졌대. 뭐가 터졌나 봤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야. 맨날 전화와. 같이 하자고. 나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어. 리나야 이러고 전화해 맨 처음에. 어. 그럼 내가 이제 알지 뭐 부탁하려고 하는 건지. 난 궁금하지도 않았어. 리나야 나 대현이가 얼마 전에 거기 이태원 우리 문나이트 자리 갔거든? 그래서 어! 그랬더니 음 그 영상이 터졌어. 그래서 갑자기 숨이 멎는 거야. 나보고 또 거의 가자는 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음 나와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 혼자 나가면 오빠 재미없다. 왜 조회수에 집착하시니깐요. 그렇지. 집착하지. 내가 우리 성대현씨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리나가 나오라고 하면 어디선 지옥에라도 갑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의뢰 있는 동생이거든. 아니 어쨌든 이게 지금 너네가 자꾸 그렇게 나올 때마다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동생들 협박해갖고 끌고 오고 이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날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오해 오해죠? 맞지 않아? 너무 사실 그대로 아니에요? 몰라.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진영씨와 제가 인연이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와 오래갔다. 그런데 이 인간은요. 뭐 부탁하는 거 안 들어주면 오래가요. 오래가. 와 완전 초딩이야 초딩. 초딩이야. 그래가지고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조회수에 집착합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무릎 한번 끓겠습니다. 아 좋아요. 호들아 재미가 없다더라도 그냥 틀어놓고 다른 거 하시던 거 하시면서 저렇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또 나와야 돼요. 또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앉아서 이게 토크만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올 수 있어. 네. 얘는 있잖아. 룸네트 갔을 때도 지 혼자 춤추고 이러더니 얘가 맞들려갖고 이거 이따가 한번 센서 하자. 방금 건 탈춤 아닌가요? 아 탈춤이었나? 아니 근데 리나 요즘 어떻게 지내해? 어머 저는 뭐 룰라도 하고 있고 디바도 하고 있고 주팀 병행하고 있고 그리고 축구 계속 하고 있고 골 땐요. 아 축구. 축구 선수더라. 근데 뭐 제 나이에 최선이지 않을까 거기까지 실력이. 더 이상 늘지는 않고요. 축구하는 거 봤어요? 리나야. 봤어요? 축구하는 거 봤어요? 이름 뭐야? 리나 팀 이름 뭐야? 아이 진짜. 지금 얘기하잖아. 봤죠? 하던 대로 해. 뭐래? 오빠한테 하던 대로 하라고 이거 존댓말하고 이렇게 자꾸 포장하지 말고. 아 그래 야자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 리나는 얘가 바라요 원래. 야 이 ㅅㅂ야. 근데 어쨌든 뭐. 방송에서 이렇게 막 욕을 해. 대현 씨 같은 경우는. 대현이 오빠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축구를 진짜 열심히 봐요. 그렇죠. 골때뇨. 난 내 것도 잘 안 봐. 골때뇨. 골때뇨 엄청 오빠 열심히 보면서 이 오빠 이제 집착이 하나 있죠. 탑걸이 경기가 나오면. 라이브로 틀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야 야 리나야. 골 넣었니? 어떻게 돼? 오빠 미칠 것 같아. 빨리 알려줘. 이러면서 약간 스포를 원하시는 스타일. 나는 리나 팀이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고. 맨날 그나마 있는 방송 조금 하고 가면. 집에서 맨날 살림해야 되니까. 보는 게 TV밖에 없지. 요즘에 집에서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안쓰러워. 안쓰러워 죽겠네. 그럼 돈이나 주고 불러. 내 돈 쓰면서 지금 나오잖아 계속. 형이 너한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해줬는데. 뭘 잘해줬어? 넌 새끼야 세워주고. 뭘 세워줘? 너 잘한다고 세워주고. 집에 세워줬다고? 그래. 집 불도 못하는 새끼 잘한다고 세워주고. 옆에 같이 걸어다니게 해주고 이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같이 걸어다니게 해주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직 치료가 덜 된대. 왔다 갔다. 다음 주에 상담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 근데 뭐예요? 주제도 없어. 봤거든? 남정용 나왔었잖아. 나한테. 남의 얘기는 하지마 인마.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진행하잖아. MC가. 떨려? 뺏길까 봐? 아니. 주제가 뭐야? 주제가. 주제가 그냥 채리나지. 뭐긴 뭐야? 어떻게 여태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가 해봐. 주제가 뭐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온손념한테.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주제를 할 테니까. 주제도. 이게 뭐야? 진짜. 여기 있잖아 주제. 있긴 있어요 주제가. 여기 오프닝. 했잖아. 간단한 출연 소감. 요즘에 어떻게 사는지. 근황토크구나. 응. 채리나의 근황토크네. 우리 왜 옛날에 우리도 아기 가지려고 노력했고. 너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언니랑 너랑 많이 상의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래도 몸이 좀 전에 보다 되게 많이 건강해졌을 텐데. 아니. 근데.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너무 긴 시간 고생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축구라는 걸 하면서 건강해져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시도해 봐야겠다 했는데. 축구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재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점점점. 굳이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계속 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가족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봤는데. 너무 나이도 지금 이제 많고. 사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좀 이제 남은 인생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가. 이제 의견이 좀 조율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이제 인위적으로.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가 돼서. 딱히 노력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되잖아. 자연스럽지가 않지. 이거지 이제는. 아. 대란긴데. 한 번 가. 뭐 이거지. 이건 이제 한 번 없어 이제. 그래요. 와닿는다 와닿. 아니 그래도 대현이는 참 다행인 게. 그래도 대현이가 지금. 굉장히 구박받으면서. 이제 쭈그리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집에서. 근데. 그래도 아기는 딱. 어 나 같고. 너 그게 진짜 너한테. 아니 근데 그. 귀하게 난 그 자식들도. 아빠를 좀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럼 원래 얘가 봐봐. 얼굴 봐봐. 딱 무시당이 생겼잖아. 그지? 그런 얼굴이지.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성대현 최고였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대현아 너는. 니나 근황 좀 궁금한 거 없어? 난 자주 봐. 응.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뭐. 리나가. 진짜 어릴 때부터. 춤으로는 진짜 유명하네. 그건 있다 할 거잖아. 근황이잖아 근황 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똑같이 아까 똑같은 질문이잖아 오빠. 그러니까 애같이. 너 왜 이렇게 들떨어졌냐 애가. 내가 스튜디오랑 안 맞네. 야외로 나가야 돼 야외로. 아니 오빠는 지아랑 안 맞는 거야. 지아랑. 야 일단은 근황은 뭐. 근황 근데 리나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근황이 다 알잖아. 리나 개 있어 개. 개 두 마리 근황. 어때요? 세 마리 세 마리. 아 맞아 나도. 건강은 어때. 좀 살 쪘던데. 개들이. 근데 오빠 걔네들은 계속 쪘어. 아 진짜 어릴 때부터 쪘어. 우리 박영순은. 영순이. 우리 박영순은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몇 살이지 이제? 이제 열 살. 80살이라고. 80살.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는데. 종합검진에서는 뚱뚱한 거 빼고 너무 건강하다. 근데 아이들이 살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또 산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제 못 걸어. 아 관절이 안 좋은 거? 아니 관절 다 괜찮은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힘들어가지고. 너 걸어다닐 때 휘청거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오빠도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거야. 큰일 났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아기들. 구름이랑 담비 같은 경우도 뚱뚱한 거 빼고. 유전인가 봐. 종류가 다 다른데. 이게 좀 원래. 잘 먹여. 이제 니나랑 이제 용순이가. 바쁘잖아. 그러니까 얘네 마당에서 노는 것 같고는. 안 돼. 활동량이. 그렇지 활동량이. 그리고 먹는 걸 또 니나가 애들 안쓰러우니까 막 많이 먹이잖아. 또 영순이가 니나가 어떻게 데리고 왔냐 용순이를. 진짜 어렵게 데리고 오니까. 옛날 어른들이 보면 안쓰러우면 자꾸 못 먹이잖아. 엄마도 많이 먹이지. 몰래 많이. 그리고 엄마가 몰래 먹이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간식도 엄마 많이 먹이잖아. 맞아. CCTV로 보면 걸려. 엄마가 먹이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엄마 주면 안 됐지. 앉았어! 거짓말해 거짓말. 거짓말. 분명히 내가 CCTV로 봤는데. 앉았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옛날에 영순이랑 해갖고 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애견 운동장 수영하러 간 거 영상을 봤어. 정리를 하다가. 근데 영순이가 막 이렇게 뛰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지금 잘 못 건다니까 마음이 좀 짠하다. 그런데 다행인 건 강아지들은 아시잖아요. 잘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맞아. 잘 먹어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요번에 내가 준비한 거는 먹는 거야. 이 코너가 뭐냐면. 요즘 MZ 세대들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올 수 있는 음식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특이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손 꺼 먹는. 그런 시리즈인데. 오늘은 이게 뭐냐. 근데 빵빨에 홍병보를. 찍어서 먹는 거야? 붙여서. 붙여서? 야 이거 뜯어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뜯어봐 빨리. 아 이제 홍병보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야. 아유 진짜. 세팅을 해라. 얘가 진짜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성대현 씨. 단장 들어갈게요. 갑자기. 일로 오세요. 단장 들어갈게요. 아 진짜 MZ들이 요즘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요? 그래. 나 한 번 더 못 봤는데? 아 난 봤어.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네. 근데 오빠 얘는 약간 소금 맛이래. 아 진짜? 약간 단짠단짠이 좋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니나 같은 뭘 안 해. 아니 오빠 하나 붙이고 먹는 거야? 먹고 싶어서. 오 손이 많이 드네 이렇게 하면. 근데 요즘 애들이 이런 레시피를 해서 자기만이 먹을 수 있는 뭔가 만들어서 한다는 게 되게 창의적인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냐? 와 야 이거 봐봐. 너무 오빠 평범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 세 번 물었으니까 먹어도 되잖아. 응. 땅에 떨어지고는 세 번 물어서 먹는다. 아 맛있다. 아 나 약간 원형탈모온의 같은데? 여기 약간 비어있고. 뭔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완성한 거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간단하게 해도 이렇게 맛있네. 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야 이거 뭐 같은데? 야한 생각 하지 말고. 야한 생각. 아니 왕가. 저 야한 생각 1도 안 했는데. 나 왕가. 그 말 들으니까 그거 같네. 아 맛있네. 근데 이거 제목이 뭐예요? 이거 이름 뭐예요? 아니 이 프로그램 제목. 현진영 거 욱하고. 현진영 거 욱하고. 아 그래서 중간중간 욱하는 거. 형이 원래 너한테 화 내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아 예. 이제 컨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고지곳대로 보시는 거지. 얼마나 착한데요. 진짜. 그리고 진짜 착해요. 애기야 애기. 순수하고. 그러고 어차피 싸우면 저한테 져요. 학하하 신나 hypert. 그니까 멍토하진 않았어. enrollment ha 그만 먹어. 아니야 이럴 데 괜찮아. 맛있네. 아니 우리 그 니내랑 오빠랑 처음 본 게 너 몇 살 때지? 내가 중2때 같아. 35살? 아 저는 q. 우와 오우. 11살. 아니 얘를 처음 본 게. 89년도인가 90년도 초인가. 아 내가 중1인가 중2때인가 하지. 내가 연습할 때 왔다고 말해. 가수 가수 나오기에서 대표전회. 연습할 때 문나이트에서 진짜processiv 나왔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태원을 다니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녔나 몰라 그때 문화에서는 우리 때는 사실 다니는 애들은 많았는데 눈에 띄는 애들은 몇 명 없었는데 네가 눈에 띈 거야 아니야 그리고 내 또래 아무도 없었어 아예 없었어 너는 너무 어리긴 했지 내 또래 아무도 없었고 다 위에 언니들이라고 그치 아니 근데 얘가 카우보이가 문나지 사장님 문나지 사장님이 얘가 어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너무 성숙하게 하고 다녔어 아니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래도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보호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영보영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 트고 얼굴 트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너 어릴 때 미성년자 때 무면허 운전하고 다니고 그거 네가 그랜저 그거 다 번법이잖아 지금 공소시효 지나서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나도 얘기해? 뭘 얘기해 인마 아침에? 됐어 인마 얘기해? 한남동? 아 궁금하다 너 그게 있잖아 좋아 그래서 이제 리나가 어쨌든 어릴 때부터 춤을 췄는데 나는 리나를 처음 춤추는 거 볼 때 저 조그만 게 저 춤 맵시가 너무 얘가 진짜 되게 튀었어 스타일이 좋았지 그리고 파워가 탕탕 튕기는 게 파워가 엄청 좋거든 넌 그 춤을 어디서 배워갖고 문나이트로 온 거야 아니면 아 진짜 궁금하다 문나이트에서 추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어디서 배웠어? 배운 적이 없고 우리 친오빠가 나보다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먼저 놀았지 그래서 오빠가 춤을 배워서 오면 동생 나 이거 배워왔으면 나한테 알려준 거야 아 안방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둘이 거기 서서 오빠가 알려주는 춤을 내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내가 더 이제 춤에 더 꽂히고 아 청추러람이네 춤에 더 꽂혀 버려 가지고 막 이제 춤을 배울 수 있는 데를 했는데 내가 아직도 좀 제일 연예계 생활하면서 제일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기본기가 없는 거야 아 나는 막무가내로 내가 보고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거라 알아라 기본적으로 뭐 재즈를 배워서 내가 선을 만들거나 이런 기본기가 없이 그냥 흡수를 한 거지 센터 생활을 하고 춤을 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기본기가 근데 기본기 필요 없어 근데 어쨌든 오빠가 볼 때는 기본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큼 추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같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 할 때 선에 되게 신경 쓰고 손 뻗었을 때 내 얼굴 각도 뭐 시선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고 약간 나만의 그 컴플렉스 있잖아 기본기가 없다는 그건 너만 느끼는 거야 왜냐면 전혀 너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본기를 배워도 인간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 너 자기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하지 말면 마 그러니까 기본기 손가락 아니 그래서 그게 좀 컴플렉스가 내가 되게 심한 게 그래서 축구할 때도 내가 기본기는 탄탄하게 배워야겠다 해서 패스만 거의 2년 동안 주구장창 레슨 하면서 진짜 심하더라고 잘 찔러주는 거 축구 축구를 거기다 한을 풀었거나 풀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기본기 어 무조건 밑에를 단단하게 해놓고 시작하자라는 게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 그렇게 또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원래 춤이란 게 기본기가 중요하긴 해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본기가 다져있는 사람이 뻗는 손하고 알지 그냥 보고한 사람이 하는 선하고 다르긴 한데 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을 안 배운 예를 들면 재즈야 예 보통 재즈 할 때 아 성전 잘한다 잘한다 사람들이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턴을 돌려도 뭐 이 자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뻗더려도 예를 들면 손끝 처리 같은 게 이 처리 같은 게 이게 딱 각이 딱 이렇게 손깎이 딱 예쁘게 손 모양이 나와야 돼요 딱 퍼져서 근데 이제 지금은 잘하지만 우리 때 이제 선호라고 신선호라고 이제 프렌즈에서도 이제 좀 이제 유명해지고 네네 그 친구가 처음에 대전에서 저희 사무실에 올라왔어요 대전에서는 춤으로 1등이라고 그래서 재즈를 딱 하라고 해서 이제 항우형이 블랙타이거 단장님이었죠 보여줘? 춤 한번 춰봐라 포즈 한번 잡아봐라 했더니 이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오? 저건 당랑콘인가? 이런 차이가 좀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어요 디테일한 차이가 웃겼다 웃겼다 통돌 때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돌거든요 맞아 맞아 지방 쪽에서 이거야 선호야 미안하다 왜냐면 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 선호야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딱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강력하게 어필했죠 아 뽑아야 된다 저런 임팩트가 있었구나 정신 상태로 서울에 올라가서 성공하겠다는 저 친구들은 저런 친구들은 성공한다 그래서 지금 엄청 성공해서 나중에는 이제 전공도 하고 해서 교수님도 되고 잘 됐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만건데 이게 기본기 자체가 없이 이제 카피만을 해서 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뻗는 동작이나 이거 틀린데 리나 같은 경우는 지가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흉내를 많이 냈을 거란 말이야 기본기 있는 사람들은 그 흉내가 기본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리나의 춤을 되게 멋있고 이쁘게 봤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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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도 너무 잘 입어갖고 자 난 이런 거야 이제 일본이나 외국 부모님들 보면 어 우리 아이가 이런 거에 특출난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집에서 홈스쿨링 가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괴하거든 리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 나한테 리나는 엄마가 운나이트 가라고 차비도 주고 타고났어 어쨌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 때인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하더라도 마음고생은 부모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너한테 좀 표현하고 이런 적이 있니?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세대잖아 아들 아들하던 세대에 태어나신 분이라서 남아선호사상 이제 조선시대 엄마는 딸을 낳으면 나는 무조건 무조건 최고로 키울 거야 했는데 나 같은 애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도 되게 잘하고 그림도 너무 잘 그렸고 엄마가 봤을 땐 끼가 너무 많은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춤을 조금씩 추네 응원단단도 한다고 그러고 2학년 짜리가 6학년 언니들이 이겨서 단상에서 올라가서 춤추고 하니까 보통끼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셨대 그러다가 갑자기 춤으로 확 빠져버리고 클럽 다닌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하지만 하지만 하기보다는 가 그 대신 엄마한테만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겠다고 왜냐면 자제를 못 시킬 것 같더래 이태원을 가야 돼 예를 들면 명동 마이하우스를 가야 돼 그러면 차비를 계산을 하셔 왕복, 차비, 택시비를 딴 데 못 바게 못 바지게 밥 먹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혼자 밥 먹으면 안 되고 친구랑 갈 거면 친구 밥 사줘야 되니까 친구 밥 사줘야 될 돈이랑 해가지고 딱 금액을 정해서 이제 주시는 거야 그렇게 나를 딴 데 안 세게 어 안 세게 딱 이렇게 돈을 또 너무 많으면 또 셀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매주 옷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옷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의상비까지 해가지고 그거 받은 돈 다 갚았지? 엄마한테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는 거야 장난 아니야 그런 어머니여서 내가 삐뚤어지지 않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올바르게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했으면 더 몰래 하게 되면 거짓말 하게 되고 혼나게 되고 이러면 더 삐뚤어지게 되고 맞아 맞아 악순환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막 집에서 몰래 그랜저 아빠 차 나 훔쳐갖고 나와갖고 파고 거기 왔다 갔다 그거 거기 형님한테 팔았잖아 그 가락국기 하는 형님한테 아빠 차를? 몰래? 아빠 차를 몰래? 나도 이거 처음 들었어 아니 아빠 차를 몰래 판 건 아니고 아빠랑 허락 맞고 판 거야? 다음에 얘기할게요 내가 봤을 때 몰래 팔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답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범죄가 어릴 때부터 몸을 배 있느냐 면허증이 있었어요 그랜저 탈 때 야타 예뻐서 이거 나중에 인마 나중에 딴 거고 니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그래 면허증이 있었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인터넷 발달됐으면 다 날아 깠지 다 날아 깠어 내가 봤을 때 그치? 그리고 옛날 이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얘가 면허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아날로그적이지만 그래도 순수했다고 봐 순수해 순수해 우리가 막 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치 범법자라고 막 우리가 농담사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슨 흉악 범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뭐 몰래 아빠 차 몰래 어릴 때 흡연을 했거나 뭐 이런 거지 아니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가 엄마가 요즘에는 홈스쿨링 이런 게 뭐 그렇지 좀 많이 하지 익숙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나는 너가 만약에 학교 지나기 싫으면 검정고씨 나가면 되니까 가지마 약간 이런 마인드야 오븐 마인드 나는 어떻게 이런 엄마를 만났을까 그래 너무 행운인 것 같아 효도해야 돼 효도해야 돼 진짜 평생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도는 효도 다 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브게 아닌가 덜 비뚤어지고 그러니까 엄마도 건강하시고 그런 게 다 마음에 어떤 그게 없는 거야 약간 마음고생 자식 때문에 하고 막 그런 게 없어 얘가 잘했기 때문에 다르지 약간 말썽 피운 것도 약간 임팩트 있게 되게 짧게 피우고 응 맞아 마음고생 심했어 저도 우리 네가 말썽 피웠다고 해서 네가 뭐 감옥을 갔냐 뭐 했냐 뉴스에 나기를 했냐 네가 뭐 했어 진짜 없지 없지 없잖아 일명 기사에 나기를 했냐 뭐 없지 없잖아 얘기하시죠 얘기하시죠 아 왜 뭔가 찝찝하지 계속 아니 지금 내가 공격할 게 차밖에 없어갖고 예를 들 게 없잖아 나는 예를 든 겁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하잖아 너 디스코골 누나 씨 그 그만해라 디스코골 철우 형이 안 그래도 왔다 아니 열나갔어 디스코골 누나한테 열나갔다고? 아니 디스코골 누나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디스코골 누나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이 누나 너무 귀여워 이 누나 진짜 이쁘다 너무 예쁘다 몸매도 너무 예쁘고 아니 나는 솔직히 리나가 나한테 제일 그 당시 문하이트에서 있는 동생 중에 제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의 흥망성쇠를 다 봤단 말이야 문하이트에서 다 봤지 가장 핫할 때도 보고 진짜 완전히 나락 가서 진짜 방황할 때도 보고 그리고 얘가 나를 또 내가 죽을 뻔한 걸 살려 살렸어? 생명의 은혜이야 또?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빠가 그때 많이 망가지고 많이 힘들 때 내가 좀 도와줬지 차에서 내가 차에서 자는데 잠이 들어 버리는 너무 위험한 상황 창문 다 문 다 그때 힘들어서 차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창문을 창문을 다 닫고 나는 이제 죽을 줄 알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창문 두들겨가지고 그때 새벽이었던 거 같아 아침? 응 그래갖고 깬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오빠의 왜 오빠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 내가 오빠를 좋아하고 뭐 리나야 도와줘 뭐 나와 뭐 하면 군말 없이 다 하는 이유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순수한데 이 약간 천재성도 또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다 있어 너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내 오빠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랑의 추억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잘 나갔을 때도 나한테 거만하게 군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또 망가졌을 때 조차도 내가 보듬어주고 싶은 오빠였고 약간 좀 이렇게 나랑은 정말 혈육 같은 느낌이 강하지 오빠도 마찬가지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데 야 챙겨주고 싶은 날 너도 좀 그렇게 해 나한테 인마 그냥 아픈 나한테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그냥 아픈 형이야 내가 유일하게 저 형 진짜 아파서 내가 잘해줘야지 하는 형 중이야 딱 하나야 아 웃겨 오빠 좀 졸린 거 아니지? 하품했지? 했잖아 졸려? 목화 중에 MC가 하품을 해? 촉촉하잖아 눈이 지금 아니 여기 이상한 단서가 많아 아니 니나 얘기에 감동받았고 지금 살짝 오케이 오케이 코끝이 찡했었어 그래서 또 니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는 또 하지만 또 나도 이제 니나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다 봤단 말이야 그치 얘 남자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다 지금도 이쁘지만 어렸을 때 진짜 완전히 귀여웠지 약간 섹시미 백시미 그리고 귀여운 이런 게 혼합이 돼가지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본에 그 막 힙합하는 여자애들 아이돌들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성재 오빠가 어떤 일본의 가수 누구를 내가 너무 닮았대 그 듀스의 성재 오빠가 나만 보면 자꾸 그 일본 가수가 생각난대 왜냐면 성재 오빠가 일본에서 살았잖아 맞아 맞아 학교 생활을 일본에서 해가지고 그 가수가 나랑 너무 닮았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칭찬이었던 거 같아 아 그럼 칭찬이야 근데 그게 있었어 가수하고 나를 이제 강제로 이제 커트로 머리 씻고 더 까맣게 하고 이래가지고 데뷔를 했잖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 했잖아 너 왜 이렇게 이상해져서 나왔냐고 머리 짧았어 오히려 활동하기 전에가 훨씬 여성스럽고 힙했지 나도 걔가 걔라는 걸 몰라서 처음에 데뷔했을 때 룰라의 리나는 다른 애라고 내가 생각했거든 그렇게 얘기 많이 좀 근데 얘가 어릴 때 데뷔하기 전에 뭐 성재도 그렇고 원래 강원래 형도 그렇고 준협이 형도 그렇고 이제 나하고 같이 활동할 때 와와 하실 때 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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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쟤 춤선이 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 갔다 오시면 선물 사다 주고 그랬어 어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중에 리나가 이제 룰라 하면서 현두한테 곡을 받았잖아 룰라가 얘가 한몫한 것도 있을 거야 현두도 그때 얘를 되게 예뻐했으니까 아무도 안 좋지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현두 오빠가 나는 춤만 췄고 조금 랩만 했어 룰라에서 포지션이 근데 현두 오빠가 이제 미국으로 우리를 와 내가 도와줄게 했을 때 갔잖아 나한테 처음 노래 시킨 게 현두 오빠 그래 그걸 딱 알아본 거야 그건 너네 9집 때 오빠가 너네한테 곡 줬을 때 그치 맞아 얘 분량이 노래가 많이 없었어 지현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노래를 시켜보고 얘 분량이 늘어났단 말이야 많이 시켰죠 오빠도 아니 노래를 잘해 잘해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룰라의 그 색깔이 지현씨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지 180도 바깥이나 뭐하니까 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왜냐면 작곡가나 곡 주시는 사람들이 해보면 알잖아 알지 그러니까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니나가 지현이하고는 색깔이 달라 완전 달라 근데 리듬감이나 이런 거는 지현이하고도 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지현이가 리듬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현이는 약간 댄스뮤직의 리듬감이고 음색이 또 너무 예쁘잖아 어 그리고 얘는 힙합적인 그루브가 있어서 맞아 그루브가 있지 내가 준 곡은 완전히 재즈 힙합이었거든 그루브가 있는 건데 얘를 시키고 지현이를 시키니까 느낌이 미안한 얘기인데 못 부르는 건 아닌데 얘가 더 그러고만 했잖아 형의 생각한 작곡가가 생각한 느낌이 얘가 더 강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현이 분량까지 주게 됐지 그래갖고 지현이가 살짝 그때 좀 삐졌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현도 오빠가 처음으로 노래를 시켰고 처음으로 나한테 솔로곡을 선물해 주고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노래를 아무도 나한테 노래를 시키지 않을 때 기회를 준 거고 그래서 3 4도 3 4라는 노래가 많이 사랑받잖아 그 노래도 오빠가 이 노래는 리나야 니 색깔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야 음악 스타일 자체가 펑키하잖아 약간 뮤직스윙이잖아 그러니까 리나 네가 한번 쫙 불러놔 해서 이제 언니가 그 위에 후렴구를 부르게 된 거야 내 목소리에 맞춰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처음이구나 그전에는 언니가 불러놓은 거에 메인에 멤버들이 쌓았는데 3 4는 내가 메인이 돼서 그 위에 하려니까 언니가 이제 조금 힘든 거야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근데 그거는 너무 좋았어 근데 언니는 힘든 거지 힘들지 당연히 전혀 다른 느낌이야 많이 속상해 했어 나는 입장을 바꿨을 때 나 같아도 속상할 거 같아 내가 메인 보컬이었는데 갑자기 쟤한테 부르라는 거에 내가 거기에다가 떼창을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언니가 한동안 조금 힘들어하시긴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많이 풀어졌어 왜냐면 또 음악이 결과가 또 잘 나와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지 노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가수들이 대부분 보면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많이 당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더 발전을 하는 거지 그거 어느 순간 금방 빨리 받아들이고 진짜 성격도 좋잖아 착해 착해 아니 그래서 오빠는 난 궁금한 게 오빠는 춤을 어떻게 추게 됐어 그러면? 난 그냥 타고났어 지랄 난 진짜 타고났어 오빠는 그러면 언제부터 오빠는 춤을 췄냐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계기가 나는 박남정형 너무 좋아서? 춤은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나이트를 다녔어 막 영동포 이런데 우리 때는 이제 영동포 원투쓰리 ABC 동그라미 카네기 유에포 페이시 이런 데 막 다녔다고 몇 살 때? 그건 비밀인데 얘기해 나도 다 얘기했는데 나도 그냥 오빠도 중고등학교지 뭐 네도 중고등학생 때지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간 거 같아 나도 그런 거 같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거 같아 너 중학교 2학년 때야 중인리 때 그치 너 중학교 나이트컬럽이 그때 500원이었나 1000원이었어 입장권이 어 맞아 맞아 버스도 60원이었거든 내가 나이트 처음 간다 언제야? 중학교 2학년 우리 때가 빨랐다 그치 우리 때 빨랐 내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스파크라는 팀에 들어가서 박철호 형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말에 처음 반무대를 간 거야 미쳤다 그래서 거기서 윈드밀을 했지 그럼 뭐야 우리는 우리 놀 때 형은 프로였네 이미 중학교 때 윈드밀을 돌고 윈드밀을 진짜 잘 돌어 나는 왜냐면 나는 대학로에서 놀고 있는데 스파크 형들이 장판 깔아 놓고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겁나 못 치는 거야 오빠가 맞을 때 내가 맞을 때 왜냐면 나는 이미 미군부대에서 학인들한테 하는 방법을 다 배워갖고 레벨이 다르지 레벨이 다르지 이 형들은 보고 연습하고 보고 연습하면서 시행착오 끝에 저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윈드밀을 확 했어 왜냐면 그때 윈드밀이 손 찍고 돌고 섰다가 찍고 돌고 그럴 때인데 뒷짐 주고? 그때는 뒷짐 안 지고 그때 손 짓고 돌았지 근데 멈추질 않고 연속으로 그랬더니 송문이 형이 송문이 형이 나한테 오준이 너 몇 살이냐 중학교 2학년인데요 야 너 우리 같이 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뭘요 그때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너 여기 우리 팀 들어오면 돈도 벌고 춤도 춘다 돈 번다는 소리에 돈 벌어야 되니까 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얼굴도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오빠가 얼굴 너무 잘생겼었지 잘생겼었지 지금은 지금 머리통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아까도 카메라 돌아가서 얘기했지 나도 깜짝 놀랐어 너무 잘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오빠지만 자꾸 머리통이 통이 커지는 거야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도 저도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돼 얘가 옛날에 근데 어쨌든 나 허리 아픈데 우리 문나이트 문나이트 있잖아 그러면 오빠하고 몇 명 이렇게 외에는 우리들 근처에 못 왔잖아 근데 유일하게 왔던 애가 대현이야 대현 오빠 오빠 오빠도 그럼 문나이트에서 선풍기 2개 섰어? 어 얘도 섰지 한번 아니 오빠도 문나이트 때 선풍기 때 섰으면 말 다했지 뭐 그치 오빠는 쓸 수 밖에 없었던 게 얘는 거기에 비가 샜잖아 그거 이제 걸레질 하려고 닦아야 돼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오빠한테는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제나 가도 늘 쓸 수 있었어 그런 지금 우리가 다녔던 문나이트를 얘기를 가끔 가다 방송에서 다루잖아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좋았잖아 우리는 그치 요즘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다 그치? 엠비 이런데 요즘 두 킹 가겠지 뭐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 문나이트 그 감성을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좋은 추억 아니야? 우리들만의 좋은 추억이지 그런 다 그 시대마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것 같아 난 행복했어 근데 예전엔 또 이런 게 있어 나이가 형도 그렇겠지만 준호 형이랑 철효 형도 사실 날치해가 나 근데 나이가 많고 적고가 형 동생이 아니야 언제 같이 나와서 같이 자기와 함께 했느냐가 그냥 친구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도 참 좋았어 나도 그럼 친구 해야 되겠다 해도 되지 근데 우리가 너보다 좀 먼저 나왔으니까 오빠라고 해줘 어차피 너랑 나랑 얘네는 다 친구처럼 지내잖아 그냥 호칭만 오빠지 어떨 땐 누나 같아 아 그래 그거 있어 얘가 은근히 이게 남자 폭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데 그 널 남편 대 프로야구 아 알지 알지 어떻게 소개받은 거야 어떻게 아니아니아니아니 소개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한창 의료사업 할 때 너무 일만한 거야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 오빠도 오빠도 아마 나 같은 시기가 있었을 거야 이제 가요계 내가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떠나서 다른 거 한번 해 쉬고 싶다 다른 거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일명 깝친다고 하지 원래 이 용을 안 먹을 거야 침 탁 뱉어 놓고 가도 나중에 찾는다고 그걸 몰랐을 때야 꼴값도 할 때지 그냥 꼴값이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사업한다고 우리사업 할 때 한참 일만 한 거야 근데 내 디자이너 하던 친구가 야 일 좀 그만해 야 좀 숨 좀 쉬고 살아 일 중독 일 중독에 있으니까 숨 좀 쉬고 살아 하다가 한 10월경에 날씨도 좋은데 야 야구 보러 갈래?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야구의 야짜도 몰랐어 그냥 홈런 안타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이종범 이승엽 박찬호 이 정도만 안 거지 아예 룰도 몰랐어 근데 보러 가재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 처음 간 게 잠실 야구잔이야 10월이면 날씨 너무 좋잖아 장난하나 사랑 꽉 차고 햇볕 쫙 비추면서 바람 살랑살랑 붙는데 낮 경기였어 근데 이제 자기 동생이 올 거래 내 디자이너 친구가 동생이 올 건데 LG 선수래 근데 지금은 군생활 중이래 그래서 경찰청에 가 있대 오라 그랬어 야 너 되게 좋아했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온 게 이제 우리 신랑이야 군생활하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떻게 선수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보기 좀 뻘쭘하잖아 그렇지 다 알아보시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와서 이제 내 옆에 앉은 거야 그래서 내 친구가 야 우리 리나 야구 처음 보니까 야구 모르니까 옆에서 좀 알려주면서 리나 좀 알려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제가 알아서 볼게 까칠하게 했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용근이는 첫인상이 까칠한지 까칠려 이 누나 나 싫어하나 보다 너무 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대 내가 그때 오버핏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어 심지어 하필 옷도 인상도 부드럽지 않잖아 그래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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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락 오고 하다가 성격 좋다 그 와중에 또 연락을 했네 그렇게 까칠한 누난데 누나 나를 조금 이제 좋아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야구할 때 디바 음악을 엄청 듣고 웨블러 음악을 엄청 좋아하고 막 내 노래를 좀 좋아했대 야구하면서 많이 들었대 그러니까 조금은 나한테 관심은 없진 않았겠지 뭐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어떤 계기로 인하여 그 친구가 나한테 고백을 해서 내가 받아주게 된 건데 막 나는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좀 약간 연민도 많았고 약간 요런 감정이 있다가 지금은 어찌보면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몰라 좋아하지 니가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일단은 넘어갔는데 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하지 괜찮은 남자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용근이가 너네한테 되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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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지 팬이었으니까 그리고 되게 자상하고 가족 중심적이야 아 그런 남자 좋지 너무 좋아 그래서 오빠도 아니 나도 용근이 스타일이지 뭐라고요? 나도 가정에 되게 충실하잖아 오빠가? 아니 나는 언니가 모든 걸 다 읽어내고 나도 아니 그러니까 읽어내서 그렇게 됐잖아 나는 형수님의 보살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 언니 진짜 살이 날이 이시키다 진짜 나올 거야 분명히 야 아니 어쨌든 지금은 내가 와이프 말 잘 듣고 그건 다행이야 아니 오빠가 지금 나이에 성년이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해 뭐 할 거야 그지부디서제? 언니 말 들어야지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건 맞는 얘기잖아 나도 너네 집 다 얘기한다 우리 집을 얘기해? 어 나도 얘기한다 얘기해 내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다 나 혼자 살고 싶어 이제 얘기해 놀라 할 때 어쨌든 너 잠깐 침체기 빼고 현도 만나기 전에 완전히 하늘을 찔렀잖니 그리고 또 현도 만나고 나서 또 쓰리퍼로 완전히 정점을 찍고 그때 인기가 대단했잖아 선물 받은 것 중에 가장 비싼 거 팬들한테 이거 괜찮은데 아 팬들한테 가장 비싼 거? 예전에는 명품도 많이 해줬었던 거 같아 그치? 아 진짜? 그리고 나는 우선은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장미꽃을 접어서 종이로? 장미를 만들어 종이로? 어 종이로 난 그 집에 사진도 있을 거야 아직 그거를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종이야맛 종이야맛 그게 한 단계 뛰어넘어서 장미꽃을 예술이다 접어가지고 줬던 게 나한테 사막이 접어서 주는 애는 무슨 심리를 갖고 있는 거냐? 그건 당랑권이지 당랑권 맛을 봐라 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너무 예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아트다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고 있어 근데 조금 비싼 거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나 백도 줬어 여자랑 다르네 뭐 지갑 이런 거 까르띠에 지갑 너는? 난 샴푸? 샴푸가 제일 비싼 거야? 아 왜냐면 내가 머리가 연예인 최초의 노란 머리거든 내가 아 그래서 샴푸를 줬다고? 그래서 어디 방송이나 라디오 나가서 뭐 질문하다가 아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서 요즘 걱정이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 린스랑 샴푸가 한 3,000개 온 거 같아 아 그 선물이 응 각자 이제 오빠가 약간 뽀글뽀글해서 웨이브에다가 노란 머리였으니까 아니 그때 그리고 리나가 활동할 때도 사실 팬레터 시대잖아 그렇지 그렇지 너 하루에 팬레터가 어느 정도 막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던 거 같은데 어 그래? 아 나이가 어리니까 뭐 누나 누나 아기가 뭐하고 그래서 아 그래? 근데 사무실로 왔었지 많이 왔을 거야 많이 오긴 했는데 비중이 어떻게 돼? 누가 인기 있으니? 네 명 중에 누가 솔직히 인기가 제일 많아 뭐 팬레터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드는 거야 네가 생각할 때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분이 많이 받으셨고 아 그렇지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분이 니네 팀엔 두 명이나 있어 아 그래 누구야? 에이 젠장 그래? 더 센 사람 오케이 진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지현 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남자팬 많았고 나는 이제 내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았고 나는 정말 여자팬이 많았어 내가 이제 가장 오빠 인상 깊었던 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듀스 콘서트에 게스트로 올라가 나간 거야 근데 내부분에 함성이 엄청나게 큰 거야 너 나올 때 난 아직도 내가 입었던 의상까지 다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반응이 인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현장에서 처음으로 느꼈고 내가 듀스 팬들도 나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왜냐면 나머지 멤버들 중에 내 함성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었어 그게 인기 척도야 그래서 내가 아 듀스 팬들이 나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9알 이상이 다 여자팬이에요 실수 너는 어떤 여자한테 인기 진짜 많았잖아 나는 이제 인기의 우리 팀의 지배분으로 보면 1등이었을걸? 지분을 보면 아니지 이제 70대 29대 1인데 성우기가 한 70 정도 있고 내가 29 정도 있고 일은 철우이고 박철우 형님이 너무 일 주는 거 아니야? 아 왜냐면 철우 형 팬을 내가 다 알아 이름도 다 알고 몇 명인지 다 알아 어 근데 내가 조만간 철우 형 사주 할 거 같아서 아 근데 우리가 나가면 리나 말대로 함성소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정하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성우게 나가면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이런다고 그러자 난 나가면 또 몇몇 소리를 좀 덜 질렀던 애들이 또 힘내서 막 으아아아아아악 이런다고 이게 팀이라는 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막 환호가 세거나 이러면 질투가 나 아 근데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나는 우리 현지 형과 와와 1집 할 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엄청 거기서 스포트라이트 봤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와와한테 와와한테 준혁이 잘생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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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선 안 그랬어 무대에서는 일단 같이 나오고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밖에 나가잖아 그랬겠다 특히 클럽 공연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근데 딱 나오는데 나는 남자애들이 막 나를 갖다 막 엄청 막 둘러싸고 막 이러는데 진짜 막 교포 같은 여자애들 있잖아 딱 봐도 준혁이 형 그 여자애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그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오빠는 가수고 와와가 이제 댄서분이잖아 근데 그렇게 좀 몰리는 거는 기분이 조금은 애매할 수는 있을 거 같아 오빠가 가수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직접 봐도 준혁이 형이 나아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데 아니 그니까 알긴 아는데 비주얼이 팔다리랑 킥카를 하는데 너는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어땠냐면 우리 멤버 중에 누가 인기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게 일찍 깨달은 거 같아 팀이기 때문에 맞아 이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니까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맞아 또 인기 많을 수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나도 너 같은 마음이야 성욱이가 인기가 엄청 많잖아 내가 인기가 성욱이가 훨씬 떨어져도 난 개의치 않아 왜? 성욱이가 인기가 많아야지 돈을 벌잖아 나도 약간 이런 말 있는 거 같아 내가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어 난 진짜 아니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해갖고 내가 진짜 모자라게 아씨 내가 가수인데 왜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 어리니까 어렸으니까 그치 내가 19살 때 어리니까 이순환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야 이놈아 강원리 구진협이 인기가 많으면 너는 자동으로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 아 왜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봤더니 그래도 열 받더라고 왜냐면 진짜 교포같이 예쁜 여자들만 주절로 하니깐 가는 거야 나한테 남자만 오고 나는 남자애들만 어디서 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까지도 남자팬들이 많아 지금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 비율이 남자가 90%야 여자가 쉽게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야 형이 뭐라고? 어렵지 어려워 아 내가? 그럼 큰 결단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진짜 뭐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지 이렇게 몰아가면 앞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야 아니야 맞아 형은 남자들이 형을 좋아하는 게 맞아 아니 앞으로도 나는 희망을 갖는다는 게 더 웃겨 뭐 앞으로도 힘들어지면 돼 그걸 왜 못 버려? 버려 이제 내려놔 여자는 형 안 좋아해 아 그래? 어 아 진짜 맛있어 됐어요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하하